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확산되는 총기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유령총을 단속하는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 총기 판매업자들을 겨냥했고 이를 위한 기동타격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에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판매한 업자에 면허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판매하거나 기록 위조, 총기 추적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업자들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면 범죄자의 손에 총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총기 판매업자 단속을 위한 기동타격대도 신설됩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법무부사나 5개 팀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총기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체포해 나섭니다. 스트라이크 포스는 중요한 파이러스의 트라픽킹 코리더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워싱턴 D.C. 또한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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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라서. 앞서 지난 4월 유령총 단속 행정명령을 발표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추가 행정명령에 총기폭력 대응과 공공안전을 위한 각 치안기관 단속 지원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3,500억 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구호기금을 사용해 경찰관 고용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비폭력단체 지원을 늘려 총기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GBA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대규모 총격 사건은 297건 발생했다고 조사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대도시 살인률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올 초에만 24%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세인트리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중 96%가 총기 관련 폭력에 의해 이뤄졌고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기 사건이 77%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올해 총기 사망률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총기 규제 발표는 학교가 계약을 앞두고 여름철 총기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